1월 20일 금요일 캡파뉴스 1월 20일 금요일 캡파뉴스 계란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7,80년대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스타였던 배우 윤정희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에 몰려있는 트위터가 상징인 파랑새 조형물까지 경매로 추분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촬영장 총격사건으로 촬영감독을 숨재개한 배우 앨릭 벌드웬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두 3라인들입니다. 1월 22일 금요일 캡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agyrelief.org 오늘 한인회에서는 DMV Real ID 3차 출장 접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이 아침부터 오셔서 한인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한인회에서 Real ID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DMV에 가지도 않고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너무 만족해하셔서 힘들었지만 저와 한인회 임직원들도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가 오늘 하루 DMV 사무실로 변신했습니다. 20여 명의 DMV 직원들이 LA 한인회로 출장 나와 한인들의 Real ID 신청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DMV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오늘 세 번째로 직원 20여 명을 한인회로 보내 DMV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한인들의 Real ID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전에 한인회를 통해 신청 예약을 하신 한인 300명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자신의 예약 시간에 맞춰 한인회를 방문해 비교적 수월하게 Real ID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회에서 Real ID 신청서를 제출할 한인들은 DMV 업무를 한인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며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을 척척 해내고 있는 LA 한인회가 미진직스럽다고 엄지척을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인들은 앞으로도 한인회가 정부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DMV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들의 출장 접수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DMV의 Real ID 출장 접수에는 한인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인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안내를 맡아 많은 인원이 몰렸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캘라포니아를 방문했습니다. 3주간 이어진 폭우와 폭풍으로 큰 피해를 당한 수해 지역을 돌아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만간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이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꼽히는 개빈 누섬 주지사와 동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폭풍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연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민주당 텃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캘리포니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산타쿠루즈 카운티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파괴된 것을 회복하거나 재건하는데 어떤 경우는 수년이 걸린다면서 우리는 다시 짓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잘 지을 것이라며 여러분을 위해 국가가 여기에 있다. 재건되고 이전보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혈기를 타고 산타쿠루즈 카운티 지역 일대에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해 지역 방문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유섬 주지사가 동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최근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주민 등을 만나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폭우와 폭풍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현재까지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재산 피해는 10억 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계란값이 20달러까지 치솟자 값이 저렴한 멕시코 티와나 같은 곳에서 계란을 대량으로 사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경에서 계란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람이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고 1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란 가격이 20달러까지 치솟자 가격이 저렴한 멕시코에서 반값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PP는 지난해 12월 31일 국경검문소에서 압류된 불법 반입 계란일 3개월 전에 비해 108%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조류독감 AI로 인해 미국 계란값이 치솟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절반 가격에 파는 계란을 들어오려는 밀반입 시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계란 가격은 12개 기준 평균 4.25달러, 1년 전에 1.93달러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제 마켓 등에서 구입하는 계란값은 이보다 훨씬 비싸서 12개 기준 계란 가격은 1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계란값이 치솟자 가격이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은 멕시코 국경 도시들에서 계란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접경 도시인 캘리포니아 세니시 도로에서는 계란이 8달러지만 멕시코 티와나에서는 3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합니다. CBP는 계란 밀반입 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개인 밀반입에는 3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CBP는 계란을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사왔더라도 일단 신고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며 외국에서 구입한 계란을 절대 반입금지라고 밝혔습니다. 카선을 잘 먹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는 최근 자사의 상징인 파랑새 조형물까지 경매로 초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시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트위터가 트위터를 상징하는 파랑새 조형물을 경매에 내놓아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있던 사무실 물품 60여 개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경매를 진행한 헤리티즈 글로벌 파트너스는 판매 수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를 상징하는 파랑새 조형물이 10만 달러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피트 높이의 트위터 네온사인은 4만 달러에, 재생 목재로 만든 회의 테이블은 1만 5백 달러에, 라마르조코 에스프레소 머신은 1만 3천 5백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무실, 의자, 맥주 냉장고, 오븐 등도 경매에 올랐습니다. 이번 경매는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대규모 수익 감소를 예고한 후 진행된 것입니다. 광고주들이 줄줄이 떠나난 트위터는 하루 매출이 1년 전보다 40%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매 대행사는 헤리티즈 측은 이번 경매가 재정상태만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트위터가 자금난이 악화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샌프란시스코 본사 사무실 렌트비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세계 각 지역 사무실도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캣플라 뉴스 아슐리 킴입니다. 70, 80년대 한국 영화의 대스타 영화배우 윤정희씨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습니다. 한국 영화인들의 추목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음악을 장식했던 한국 영화의 빛나는 스타배우 윤정희가 현지시간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알츠하이머병을 알아오던 윤씨는 이날 오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나 광주 조선대 영문학과 재학 중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한 윤정희는 이후 수백여 편의 한국 영화에 출연하면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여배우가 됐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장군의 수염, 신궁, 저녁의 우는 새, 위기의 여자, 만무방 등이 있습니다. 배우로서 출연한 영화가 한국영상자료원 집계로만 280편에 달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음악 스타였습니다. 수상 이력도 화려해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기상, 인기여우상 등을 20여 차례나 받았습니다. 만무방을 끝으로 스크린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윤정희는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로 복귀했으나 이 작품이 그녀의 마지막 영화가 됐습니다. 윤정희는 각종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해 1995년 몬트리올 영화제 심사위원, 2010년 제12회 문바이오 영화제 심사위원, 2006년 제17회 디나르 영화제 심사위원, 청룡영화상 심사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인 백건우씨가 배우자이며 백씨와는 1976년 결혼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2021년 영화 촬영장에서 소품권총 사고로 촬영감독을 숨지게 했던 배우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볼드윈은 자신은 총알이 장전된지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촬영장 총기 사고로 촬영감독을 숨지게 했던 영화 배우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됩니다.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멕시코 뉴멕시코주 산타페 목장에서 영화 러스트 리허설 도중 소품총을 발사해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타페 카운티 메리카멱 알트위스 검사는 이달 말까지 알렉 볼드윈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볼드윈과 소품 책임자 구티 에레즈 리드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과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촬영장 사고로 숨진 허친스 감독의 유가족 측은 성명문을 통해 볼드윈에 대한 검찰의 혐의 제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볼드윈 측 변호사는 볼드윈은 촬영장 그 어느 곳에도 실탄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총에 실탄이 없다고 확신한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 이 혐의에 맞서 싸울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 후 볼드윈은 총이 잘못 발사됐다고 말했고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으며 장전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주 일요일 22일은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날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개모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23일은 한인해에서 백신 접종 행사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인해에 오시면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